여름이 시작했던 이 시리즈가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시즌에 또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마지막 챕터를 보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10대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85세 거의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을 참 진실하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여정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49.19의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구간 마라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 여정은 단지 다니엘에게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요사밭, 요시아 이런 왕들을 걸쳐서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배턴을 받았을 때 그가 달려였던 구간은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달려야만 하는 그 사명을 배턴을 물려받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지고 70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2018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구간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일정 구간을 나눠서 달리는 거죠 여섯 개의 구간을 나눠서 팀원들이 나눠서 달리는 건데 27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잘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는 잘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구간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넘겨주는 200m를 남겨놓고 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발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해라 그만둬라 대회 주체에서도 이제 그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중단이 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선수가 이 마지막 자기에게 맡겨진 두 번째 구간을 어쨌든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몇 미터 남았습니까? 몇 미터 남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 두 손 그리고 두 무릎으로 아스팔트를 기어서 200m를 가는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릎이 닦아지고 피가 나고 그랬겠죠 사람들이 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선수를 보호해야지 뭐 팀에선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느리긴 했지만 200m를 가서 이 세 번째 선수에게 자기 팀원 동료에게 배턴을 넘겨줘요 그리고 띠를 넘겨줍니다 자신의 이 사명을 다 한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무릎은 다 깨지고 2, 3개월을 더 치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끝까지 완주를 결국 하게 됩니다 왜 그녀가 완주하려 했을까? 물론 자신의 레이스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달린 문제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면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아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봐서라도 와 우리 부모님 신앙을 중간에 포기해버렸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을 완주를 한 것이죠 그녀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했던 그 기간에 얻었던 가지고 있었던 덕목 끈기 인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 이 덕목은 이 마라토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중도에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잡혀가자마자 초기에 왕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음식이에요 거절했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뜻을 정하여 거절하죠 채소만 먹겠습니다 또한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위기 그러나 기도를 극복을 하고 또한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데 조소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그 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숱한 중도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배턴을 던져버릴 수도 있었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제는 결승선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또한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누군가는 자신의 구간을 완주한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그래요 속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신앙에서 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핍박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런 고난이 오래될 것입니까? 지속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는 질문인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승선까지 가게 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12장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 고난과 핍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손교적인 소수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입니다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모두의 모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다니엘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세 친구들 사드랑매상 아벤드고에게도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나중엔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어쩌면 승교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점검할 때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예전에 Church Leaders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강한 확신 Strong conviction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그 사람에게 테스터 많은 시험과 저항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맞아 라고 하는 시험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숱한 시험을 거쳐야만 이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더 자리 잡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시험이 오느냐 D로 시작합니다 알파벳 D로 시작하는데 여덟 가지예요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조롱과 조소 첫 번째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낙담과 좌절이 있어요 Discouragement 두려움이 있습니다 Thread 불화 분열 방해와 분산 자꾸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험담, 명의회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이런 여덟 가지의 각양각색의 저항과 방해들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면 이런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우리가 묻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저항과 고난이 없다면 지금 나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형통하고 그냥 잘 잘 되기를 원하죠 인기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싶어하지 비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바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스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그 일에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의 종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남학적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소용없다 조롱하고 쓸데없다 이런 얘기 나와도 극일이 여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박해가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천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가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3년 반인데 7년이라고 하는 어떤 7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절반이니까 어떤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중도의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로 말미암아 박해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이것을 1290일이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이것이 좀 더 연장된 기간인 1350일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가 무슨 의미냐라고 풀다 보면 여기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의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재산 팔고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 의미는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한된 시간에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8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의 질문이었어요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결말 결승선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없어 천국과 지역 없어 야 너희가 지금 참는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속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디모델 전사 4장 말씀에 성령께서 환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버립니다 한때 믿음을 가졌어 예수 믿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참석했습니다 소그룹에도 돌아갔습니다 선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속이는 영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사탄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센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믿음이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어디에 계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고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악해진 사람들은 계속 악한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 지키기 수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장소 그런 것만 찾으려 하는 성향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계속 가면 갈수록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고 않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당해야만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왜 주의 백성이 절망하고 넘어져야 합니까? 나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은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그 뒤에 마지막에 대어줄 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옳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게 분별이 되는 것이 지혜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이 이걸 거꾸로 해요 재물을 사랑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분 구별을 하십니까?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10편 111 여기 쉽죠 111 10절에 여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의 범산함을 인정할 때에 그분께 물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것이죠 성급하게 결정하려 말고 하나님의 응담을 기다리는 거기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는 깨어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마귀가 속이려 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활기를 치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속지 않으면 분밀력이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냥 막 참는 게 아니고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스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은 마크로시미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갈라데스 5장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오랜, 롱 이 단어와 고통, 서퍼링이라는 단어가 결합된다 오랜 고통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알기에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기다리며 감수하는 것이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뭘 전지하고 있어요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계속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 이 인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은 24장이에요 11절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선자들에게 불법이 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불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옳고 그린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사사기 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뭘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제목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기서 견디는 사람은 속임수를 당하지 않냐고 불법이 성하지만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또한 사랑에 식어지지만 그거를 부인하고 베풀고 나누고 찾아가고 그렇게 견디어 나간 사람 왜요? 그 마지막에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명도 중도에 탈락 없이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하여라 마태봉 25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실하여라가 직역하면요 이 단어는요 걷답니다 walk 너 지금 걸어왔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너 지금까지 걸어왔어 어떻게 걸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여가가 걸어온 대로 계속 그렇게 가야 돼 마지막 이제 결승선이 얼마 안 남았어 중도에 다른 데로 포기하거나 세지 말고 200미터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영광의 날이 이제 준비되고 있어 끝까지 가야 돼 주님 손붙잡고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이 분별이 되면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서 순종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세 번 감사했어요 하루에 세 번 죽을 위기인데 감사했다고요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6장에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 죄는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꺼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선을 딱 그죠 그렇지만 그 죄인들 예를 들면 누부가 내설 왕도 품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재앙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 사람은 품는 죄의 뜻은 노라고 했지만 사람은 예스라고 품었던 너가 걸어왔던 그 길 Go on your way 너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잘하고 있어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별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야 주님이 가시다가 멈추면 우리도 그냥 멈추는 거고 주님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내 주님하고 가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동행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높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승선을 통과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열골의 권사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석도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너는 죽겠지 않냐고 하죠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이때 지혜를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일주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에게 맡겨져진 이 구간만큼은 우리의 신앙 배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턴만큼은 꼭 끝까지 가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배턴을 물려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ouv visor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